오오! 이거 맛있다 조비 엄마 저기서 쉬는데 한 번 응 그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서 한 52초 올라가면 돼 물이 가지 말고 천천히 올라와 예 다 왔어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우리 저기 갈 거야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끝이구나 정상이구나 근데 오늘 구름때문에 하나도 안보이겠다 원래 360도 파노라마로 진짜 끝내주거든요 어? 위에 안보이죠? 잘 안보여요? 잘 보여요? 너무 멋있어요 올라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하산하세요 나 저번에 왔을 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올라가려고 물 먹으면서 쉬고 있었거든? 근데 한 커플이 와가지고 여기를 여자는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남자는 올라가자고 저 산거리에서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 근데 결국엔 안 올라갔어 하산하시더라고 저 밑으로 여기가 너무 크다 어마! 무지개 엄마 이렇게 크게 떴네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오래 살고 볼일이야? 오래 살고 볼일이야? 하하핳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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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? 야! 저 밑에 구름 있어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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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찍어줘야 돼. 엄마 생긴 대로 찍을 거야. 하나, 둘, 셋. 그렇게 막 찍지 말라고 그랬지? 여기 좀 앉아서 찍으면 좋겠다. 작은 키는 어쩔 수 없어요. 내려다보고 찍으면 내가 땅에 딱 달라붙었지. 하나, 둘, 셋. 왜 사진으로 사기를 칠려고 그래? 아이씨. 따뜻한 거 안 먹어? 엄마, 너무 맛있어. 밥 많다고 그냥 맛있네. 와, 거기 너무 오래 서 있었나 보다. 춥다. 너무 좋으니까 거기 오래 서 있는 거지. 이 바닥 너무 예쁘잖아, 단풍 깔린 거. 별이 깔린 거 같아, 별. 우리 엄마는 소녀거든. 나는 아저씨 스타일이야. 이런 별, 여기 이런 거 찍었어요? 얼마나 예뻐, 여기. 오, 멋있다. 엄마, 저기 봐. 여기, 등선 폭포야. 어깨 아프다, 엄마. 나 가방 좀 내줘. 나 여기다 앞에다 채울게. 1층 가방 메인 거야. 그러니까. 효도 관광을 핑계로 엄마한테 배낭을 다 지어주는 거야. 센세이션. 와, 이거 봐. 연기한다. 앞뒤로 배낭. 뭔가 좋아, 이제. 무거웠어? 안 무거웠어. 뭐 그런 게 있잖아. 아니, 요새 노인네들한테 오는 게 있어. 아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 나서지 말라고. 진달래 꽃 구경 가자고 지게 태워서 가는데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알아. 그래갖고 솔까지를 뚝뚝 여기다 꺾어놔. 왜냐, 나 내려놓고 가는 길에 집 잃어버리고 길 못 찾아갈까 봐.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야. 너무 싫어, 출렁다리. 나도 그래. 어지러워. 어우, 너무 싫어. 엄마, 미안해. 엄마, 미안해. 저만 하겠다. 아유. 얼마나 온 거지? 우리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지금 찍고 이렇게 하산 중인데 주전 폭포 여기 있죠? 그럼 내려오는 길에 반은 내려왔네. 어머, 여기 이렇게 올라갔었나? 큰일 났다. 까마득한데? 아, 나는 하산하다가 갑자기 오르막 나오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. 엄마 이거 폴대 하나 줄까? 힘들지? 엉덩이 밀어줘? 아냐, 아냐. 코방 왔지? 어버 줘? 아이고. 아, 엄마 이거 줘. 아이, 됐어. 뭐 그것 때문에 그러니? 아이고, 진짜. 피곤해 났네. 아유, 훨씬 가볍구만. 가볍게 가볍네. 확실히 다르지? 나도 확실히 달라. 아, 이제 거의 다 왔다. 여기가 철분이 많아가지고 바위가 저렇게 뻘건 거야. 여기 봤어, 밑에 물? 원래 엄청 초록색인데. 근데 지금 낙엽이 막 저렇게 쌓여서 하는데 햇빛 비치면 더 해내라, 이거야. 찍고 있는데. 저기요. 옛날에 고궁에 가가지고 이거 주워서 아빠 줬더니 아빠가 안주머니에다 싹 놓았어. 40년 전 얘기. 우리 아빠가 나보다 더 어릴 때. 응. 25살에. 창피해서 그런 거야, 누가 볼까 봐. 일단 그걸 받아갖고 연애할 때인데 퀵 던질 수는 없잖아. 우리 딸은 그런 낭만도 없어. ISTP라고 그래, 아빠 닮았어. 우리 아빠도 ISTP거든. 이게 용서폭포야. 봐봐, 물 끝내주지? 너무 예쁘지, 색깔 봐. 다 왔잖아, 봐봐. 도로. 방향버스 보이죠? 나온 거예요? 화장실 향해 고고. 방향버스 보이지 않나요? 잠시만요. 3.8km 그 우리 올라갔었던 정상이 해발 1025였던 거야 여기야 어떡해 아니야 대단하다 장하다 오늘 나보자 없잖아 이제 강원도의 두 번째 맛 바다의 맛을 보러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람 많다 저희 저번에 그때 이거 시킨 거 같아 대게 위주로 나왔던 거 이걸로 주세요 네 엄마 핸드폰 내려 여기 꽉 차서 이거 끝에서부터 놔야 돼 너무 많아서 안에서부터 차옥차옥 놔야 된다고 맛있다 엄마 풀을 먹지 말고 이걸 먹어 전복을 먹어야지 여기를 고르신 이유가 바다가 잘 보이잖아 맛있고 누구로 왔어? 비밀이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이거 다데기 강원도에서만 이렇게 먹는 거 같아요 여기만 아 여기 가게에서만? 네 감사합니다 차지도 않고 맵지도 않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네 오! 이거 맛있다 생선 뼈로 만든 거야 장을 어때 여기 엄마? 파도 소리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에 홀릭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살면서 특히 2, 30대 별로 성취감을 그렇게 느낄 데가 없다 짧은 시간에 성취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등산이야 완전히 그 꼬린 지점이 딱 들어온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요즘에 등산 젊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고생문이죠 나는 여기 땅 산다고 그럴 때부터 그거 목적으로 산 건 아니야 엄마 내가 작년부터 알아보러 다녔잖아 엄마가 땅을 못 사게 해서 유튜브 때문에 사는 거라고 엄마한테 뻥쳤거든 난 발리 갔을 때 산에 가는 거 아아 너무 좋았어 아하우 향상가이잖아 산에 올라가서 구름에 해 뜨는 거에 보는데 다 보시는 거 같은데 뭔 소리야 무한플레이라고 데카소 제일 먼저 봐라 어우 난리났어 갑자기 개가 들어오더니 흥분했어 엄마 거기다 밥을 비벼 엄마 거기다 밥을 비벼 어 네 내 카드나 얘 카드는 똑같아요 인증사 인증 헉 내 생활들을 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의 로망이야 딸이 카드 갖다 준 걸 제일 좋아 멋있다 무지한 카드 저쪽은 파랗고 이쪽은 뿌옇네 저쪽을 봐 엄마 기분 좋아지게 왜 그래 이제 앉아봐야지 여기 왜 앉아 보기를 진짜 미역 얼마예요? 그냥 많아요 얼마씩 해요? 그냥 먹어요 아유 유튜브 대박나세요 아유 유튜브 대박나세요 유튜브 대박나 그럼 아유 대박 안 나면 뭐 할 거고 나면 뭐 할 거고 뭐 안 나도 어쩔 수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